이게 더 시스트가 낮아보이는데? 아 똑같나? 똑같은 것 같기도? 이게 더 낮지? 이게 수준도 높아. 아 높아? 아 그래? 알았어 바꿔 바꿔 바꿔. 아이고 괜찮은데 아까 발 뭐 저기 어디다 쳤어? 이거 나한테는 너무 낮긴 한데 잠깐만 좀 높일게. 어. 알았어 내가 조정해줄게 기다려봐. 이거 더 내려. 아 뭐 조금은 더 내려가겠다. 근데 그러면 손잡이가 자기 너무 높은데. 아 이게 다야 어차피. 손잡이가 너무 낮은데. 아니 너무 높은데 괜찮을지 모르겠다. 해봐. 앉아봐. 다시 고쳐줄게. 괜찮아? 오케이. 자기가 나의 길을 안내해줄 티야? 이거는 기어가 없는 거구나? 네. 왜? 우리 아저씨가 다리에 벗는데 이런 걸 걸어가라고 하는지 알겠어. 아니 근데 이거보다 저 앞에가 훨씬 더 경사가 있잖아. 아니야 그게 아니라 손님들. 아 여기 이정표가 있다. 로비 뭐 이렇게. 아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대충 어떤 위치인지 알 것 같아. 이게 쭉 그냥. 아 자기 브레이크 잘 밟히나. 아 잡히나 확인해봐. 쭉 그냥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다. 우리 더블풀 빌라 있는 쪽에 살짝 꺾여 있잖아. 그것 때문에 살짝 헷갈렸는데. 아우. 자전거 타기 너무 좋네. 저 지나가신 분 되게 간지나지 않아? 선글라스 빡기고 빨간 옷에. 완전 간지나는데. 땡큐. 어 어. 약간 악마는 프라다를 입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. 악마는 프라다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아주머니였어. 미리 가속을 좀 해놔야돼 자기. 잠깐만 여기서 올라가야돼 올라가야돼. 올라가야돼 올라가야돼. 어 잠깐만 어. 왜? 바지 완전 다 젖었는데 나. 그래? 어. 봐봐. 빤스까지 젖었는데? 아 이게. 이게 젖어있어. 의자가 누르니까 물이 나와. 나는 괜찮은데 내 걸로 바꿀래? 아니 아니. 아니 이미 망했어. 어차피 나 이 나 이 바지 버릴 생각이었는데. 약간 바보가 되긴 했지만 괜찮아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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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보니까 이정표가 되게 잘 되어있어 이 아저씨도 자전거 타고 다니네 자 어디까지 가야 되지 저 위로 가야 되는데 원래 이거 어제 저녁에 우리 왔던 길 아니야 그치 여기 길이 너무 잘 되어있다 자전거가 저기인데 오케이 아씨 바지 바보 돼가지고 아 저런 것도 빌려 주나 저기 보드 아 저거 무슨 프로그램 있었던 것 같은데 오 카약 뭐시기 저 카약은 아니지만 어쨌든 아 여기 위에 또 있어 예 그때 기억이 여기 어딘가에 또 있었어 아 아 아 뜨거 weiß 거기다 Albert 타이다 stays 에 어 그 다니열대니까 으 중에 아까 아 그래 아쉽당 왕카 안 봐도 되 뭐야 안 봐도 돼 알았어